다시 일산 드림센터입니다. 코리아 당국 그랑프리 서바이벌 3쿠션 1차 대회의 준결승전. 이제 두 명의 결승 진출자 얼굴은 나왔고 이제 남아있는 두 명의 얼굴을 가리기 위한 두 번째 준결승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윤성화 선수가 결승전에 선착해 있고요. 이제 준결승 2경기, 박현규, 김준태, 최호일, 유윤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 이 경기도 혼전이 예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김준태 선수 20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당국의 힘을 나타내는 김준태 선수와 새로운 신의 윤현 선수, 그리고 관로기 배터랑 박현규, 최호일 선수 어떤 경기가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정말 명승부였던 1경기를 뒤로 한 채 이제 2경기를 출발하겠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출전하는지 박재영 아나운서를 만나보시죠. 결승으로 가는 진짜 마지막 경기입니다. 준결승 그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하는 4명의 선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입니다. 재야의 숨은 고수, 결승 직전 또 한 번의 기선 제압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박현규 선수입니다. 두 번째 선수입니다. 베스트 샷 유발자, 준결승전에서도 즐기며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겠다. 김준태 선수입니다. 세 번째 선수입니다. 찬스를 놓치지 않는 노련미, 스마일 가이의 미소를 결승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최호일 선수입니다. 마지막 이 대회 다크호스입니다. 이제 아슬아슬한 승부는 없다. 유윤현 선수입니다. 이 경기 주심으로는 이수호 심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으로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순서는 어떻게 배치가 될까요? 유윤현, 김준태, 최호일, 박현규의 순서로 준결승 2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준결승 1경기의 여운이 저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감동, 그리고 급박항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윤성환 선수가 올라간 모습이 약간 감동스럽기도 하네요.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윤성환 선수는 결국 32강, 16강, 그리고 준결승까지 모두 2위로 생존에 성공한 생존왕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번 주의 생존왕은 누가 될지 유윤현 선수부터 출발합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키스로 출발. 지금 1경기들을 2경기 선수들이 다 봤을 거거든요. 각조 16강에서 1위로 올라온 선수들 허정환, 안지훈이 거의 다 전반전까지 1위를 했는데 1, 2위를 했는데 엄청난 역전극을 펼치면서 다 떨어졌어요. 이 선수들도 우리 긴장감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태 김준태 옆 돌리기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공이 남을 수 있는 공인가요? 각도가 도저히 길게 길어서 빠지는 공을 너무 부드럽고 오히려 짧게 빠져버렸습니다. 세 번째 순서 최호일 선수고요. 최호일 선수 역시 32강, 16강을 모두 2위로 통과를 했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바깥 돌리기, 옆돌리기 성공을 굉장히 좋았던 만큼 굉장히 잘 친 2위라고 할 수 있어요. 네, 2위지만 에버도 준수하고요. 자기에게 주인공 하나하나를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처리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의 첫 득점 최호일 선수가 먼저 기록을 했습니다. 32강전에서 김현석 선수에 이어서 2위 16강에선 허정환 선수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던 최호일 선수고요. 이번 대회 하이런은 6점 옆돌려치기 연속 득점 네, 기본공에서 특별하게 너무 얇은 두께나 두꺼운 두께도 아니고 득점 위주의 안정적인 스트로크이 느껴집니다. 앞선 경기 전반전 1위 안지훈, 2위 허정환 선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에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지금 크게 부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에 치고 나가는 게 낫죠. 그렇지. 칠 수 있을 때 일단은 치고 봐야 됩니다. 석죠. 경기전 연습을 하면서 테이블이 생각보다 길다라면서 좀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던 최호일 선수입니다. 그랬었나요? 지금 경기 출발하고서 공 굴러가는 모습은 완벽한데요. 리버스 핸드 공격까지 혹시 다른 선수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나요? 그렇죠. 혼돈을 주는 다른 선수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김준대 선수가 가장 어리잖아요. 그런 심리전을 은근히 잘합니다. 아 그래요. 항상 컨신레이션이 안 좋다 그래요. 과연 심리전에 이어서 이 대결까지 승리를 할 수 있는 선수 누가 될지. 오죠. 초반부터 날카로운 스트로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호일 선수. 그런데 사실은 지난 경기 1경기에 그런 치열했던 결과들이 전반부터 점수들이 치열하게 나오면서 모든 선수들이 다 감각이 끌어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후반전까지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공을 살짝 끌어서 바깥으로 들어갑니다. 6연속 득점. 8강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들 32강, 16강 경기들하고는 정말 경기 내용이 또 확연히 다르네요. 네. 집중도 그리고 긴장감이 확실히 어제까지의 경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뺏겨치기 짧게 떨어집니다. 라인 너무 좋은데요. 계속해서 모범 답안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께까지 1조크를 미묘하게 컨트롤하는 이런 느낌은 들지 않지만 득점에 위한 가장 좋은 속도와 두께 이런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첫 이닝부터 이번 대회 자신의 하이런입니다. 7점 옆돌리키 약간 밀렸는데요 이번에는 7점으로 출발하고 있는 최호일 선수입니다. 기선제압으로는 충분한 득점이었죠. 16강에서 정말 좋은 공격을 보여주면서 편안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하게 올라온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게 1위로 올라왔던 박현규 선수 그러면서 이번 대회 두 경기 합산 에버리지는 가장 좋은 선수가 박현규 선수였어요. 1.76 16강에선 1.82까지 기록을 해보고요. 자 그러나 첫 이닝에서는 공타 최호일 선수의 7점만 나왔던 첫 이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당구팬분들한테 정말 생소하지만 깜짝 놀랄만한 스트로크를 보여주면서 실력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선배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당구선수 통로 1년차 윤현 선수가 있죠. 역돌리기 먼저 지나가면서 덕점으로 이어집니다. 스트로크의 묵직함 그리고 스윙의 시원함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유인현 선수 이번 경기는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변 분들이 좋은 활약했다라는 칭찬을 많이 해줬다고 그렇게 기뻐해줬다고 하던데 1점 차이로 제니오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더블쿠션 서서 올라오는 공인데요 특점으로 갑니다. 3점 주인현 선수 시작부터 일찌감치 예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회 뱅크샷 100%. 밖으로 안으로 엽돌리기 모두 60%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껴치기 역시 준수한 모습으로 준결승전에 합류해 있습니다. 이 공도 세울 수 있나요? 다 하죠! 이 공까지 만들어냅니다. 넉 점! 지금 더블쿠션이 예민한 각이었고 쉽지 않은 각이었는데 지금 이런 신예의 선수가 이렇게 편안하게 득점할 수 있는 공인가요 이런 공이? 누가 보더라도 이번 대회 이번 조 최강의 선수라고 보이는 김춘태 선수는 아직 1점 더 득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야 이 경기가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리버스 핸드 공격 회전력 속도까지 너무 좋아요 지금 정확합니다. 5득점 그야말로 선수들이 작심을 하고 나왔네요. MBC 특설모델에서 펼쳐지는 이 생방송 특별한 경기에서 윤현 선수가 전국의 당구팬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확실하게 기억시키네요. 바깥으로 길게 5쿠션으로 진입을 하죠. 틀어갑니다. 최호일 선수가 이번 대회 하이런이 6점이었는데 바로 7점 때렸고 뉴 유니언도 6점이었는데 지금 바로 6점을 이번 대회에 자신의 하이런 타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이런 생방송 큰 무대가 저렇게 자연스럽게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맺힌 김에 지금은 타임아웃까지 타임아웃 활용을 합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첫 대회에서 준결승 올라온 김에 그렇죠. 끌어서 직접 갑니다. 들어갔어요. 하이런 7개. 정말 지금 이 무대에 있는 선수들은 서로를 다 잘 알아요. 최소 5년, 10년 이상 같은 무대에서 계속 당구를 치면서 친분도 있고 서로의 장단조도 다 아는데 윤현 선수는 아는 정보가 없어요. 모든 선수들이 지금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 선배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대전 당구 옆에 소속 군무 중은 일찌감치 20이고요. 하나 더 갑니다. 8개 하이런 1982년생의 유윤현 선수고요. 유윤현 선수의 정보를 찾고 계신데 뭐 찾아보도 별로 없습니다. 워낙 경력이 짧으셔가지고 김준태 선수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25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옆돌리기 이 공도 좋아요. 9점 긴장감을 느낄 겨를도 없이 경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어요. 그리고 이 경기 신혜 선수가 쳐는 걸 감탄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게 그냥 공이 잘 오고 내가 집중을 해서 1점 1점 잘 치고 5점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스트록의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스트록의 내용이 너무 좋다는 거죠. 자, 코너 태워서 내려보내는 공인데 10개를 눈앞에 두고 9점에서 멈춰섭니다. 지금은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 수가 날카롭게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었는데 두께가 너무 덥고 왔습니다. 최호일 7점 유윤현 9점 이번 대회 내용이 훨씬 더 좋았던 김준태와 박현규 3체링이 7점이 나오고 두 번째 이닝이 9점이 나오고 김준태도 출발합니다. 김준태 선수의 또 하나의 당점은 상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린 나이에 올리지는 폭발적인 스트록으로 상대가 심지어 부름달 같은 대선수가 있어도 자기가 치고 싶은 걸 마음껏 쳐요. 맞아요. 감히 비교를 하자면 김행직 선수의 멘탈에 버금가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쇼맨십도 강하고 자신감도 강하고 강력한 스트록이 나오나요? 더블 쿠션 그러나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선수가 이렇게 잘 치는 선수가 실력이 또 나날이 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실력에서 오는 자신감이지 얼굴이 잘생김에서 오는 자신감이지 네. 멋집니다. 이제 첫 이닝 7점을 보여줬던 현재 2위 최호일 선수입니다. 에버상으로 제일 좋은 에브로 보여주고 있는 박형근 선수만 득점이 없네요. 현재는 근데 지금 13분 지났잖아요. 박형근 선수 공격 한 번에 했습니다. 진짜 13분 동안 선수들도 어제까지의 경기와 다르다는 걸 직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든 무대입니다. 최고의 선수들만 더 모아놓고 선발전에 거쳐서 따로 하니까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피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예민한 두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마지막 회전 오히려 남죠. 선수들은 오히려 이런 공에서 보통은 두께에 자신이 없어서 둔탁하게 맞고 회전을 다 못 살려서 퍼져버려서 길어서 빠지는데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선수들은 더 극한으로 남겨버립니다. 최호일 선수 공탑 이제 박현규 선수입니다. 32강전과 16강 두 경기 합산해버리지는 1.76으로 32명 선수 가운데 가장 좋았고요. 두께를 맞추지 못했어요. 저 상황에서 조준의 문제인지 힘의 문제인지 좀 강한 느낌이 들었죠. 강한 느낌으로 인해서 스쿼드가 발생한 건지 집중을 못해서 두께를 못 맞춘 건지 본인만이 알고 잡아내야 됩니다. 지금 15분 동안 스트로크 단 두 번밖에 하지 못했고 두 번 모두 득점에 실패한 박현규 선수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단 2이닝만의 정말 묵직한 압박감이 저희 중개석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윤현 선수가 치자마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너무 얇았어요. 빠르게 돌아온 김준태의 순서 어제 경기는 일찌감치 선두로 치고 나가면서 후반전에는 뭐 거의 쇼타임을 보여줬었던 김준태 선수거든요. 좁게 돌아서 올라오는데 일찌감치 돌아서입니다. 최고일 박현규 유윤현 김준태 순서로 모두 공타가 한 차례 기록됩니다. 고요한 적막감이 감돌고 있는 이곳 경기장 네몬 도 William 이쁜 레ư 비켜치기 투쿠션에 걸렸습니다. 직전의 김준태 선수도 비켜치기 짧게 빠졌는데 최 investigative 선수도 너무 많이 짧게 빠졌습니다. 이번 대회 박현규 선수의 바깥 돌리기, 옆돌리기 기본 공위라고 할 수 있는 공위에서 아주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빗개치기 짧게 들어가죠. 2점! 박현규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두꺼운 두께에 한 번 더 짧게 들어갑니다. 짧은 쪽, 리버스 엔드까지 올라가면서 연속 득점! 이번 대회 하이런은 7개, 32강에서도 16강에서도 7점씩을 보여줬던 박현규 선수입니다. 빨간 공, 온뱅크 걸어치기가 빅볼이라서 초이스를 했는데요. 저 사이로만 안 빠지면 괜찮습니다. 두툼하게 때려두고요. 직접 내려가나요? 안 맞았습니다.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온뱅크 걸어치기. 뱅크샷을 이용해서 치는데 단쿠션과 이적구 간에 공간이 꽤 있었죠. 위험한 초이스였습니다. 사실은 빨간 공을 비껴서 길게 다이렉트로 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네요. 유윤현. 자, 좁은 각을 세웠어요. 득점 갑니다. 윤현 선수에게 이런 공은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께를 두껍게 치면서도 수구가 분리각이 생기지 않는 이런 묵직한 스트로크는 이 대회에 출전한 어떠한 선수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스트로크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코너까지 길게 뽑아냈습니다. 자, 덕점.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윤현 선수가 1차전, 2차전에서 보여줬던 약간의 약점 두께의 연공이 좀 약점이 있었거든요. 대신 날카롭게 지나가야 되는 곳 그런 곳에서 약점이 있었는데 그런 약점들이 어떻게 보완이 되었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스트로크에서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윤현 선수에게 바운딩까지 부드럽게 시킵니다. 심판이 정말 잘 봤죠. 지금 각도에서 구멍이 정확하게 꼽히는 지금 공에서 조금만 내가 밀기 위해서 힘을 쓰면 탈 시간이 없어요. Q의 무게만으로, 스트로크만으로 라인을 좁은 위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윤현 선수의 스트로크의 정말 특장점입니다. 뱅단. 스크션에 걸립니다. 저런 공도 지금 다시 보기로 한 번 봐야 되겠지만 빨간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가 존재했는데요. 두께의 연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한 두께의 공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류윤현 선수. 하지만 9점 하이런, 그리고 3점 한 번 더. 현재 선두로 나가고 있고요. 간단치 않은 공입니다. 김준태. 정확하게 집어넣었어요. 득점. 이런 신세대 엘리트 선수들의 이런 장점은 무엇이냐면 보통 기성세대 선수들은 좀 감각으로 치는 사람, 아니면 계산으로 치는 사람 둘 중에 한 부류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신세대 엘리트 선수는 적절한 감각과 시스템적인 공부에 대한 요소, 이런 둘이 혼합이 돼서 어떤 공이든 다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한민국 당구의 그야말로 뉴 제너레이션이죠. 그렇죠. 10대 때부터 당구를 스포츠로서 접했던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당구를 취미로 즐기다가 당구의 재능이 발견돼서 선수로 전역을 했는데 이 선수들은 아예 선수를 위해서 훈련받고 조련받으면서 커온 선수들이죠. 두 번째 투뱅크는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첫 이닝 최호일, 두 번째 이닝 유윤현 선수의 7.9점 하이런 외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이 공을 대전을 치네요, 지금. 이 공은 코너로... 네. 밀리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서 이 공을 짧게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리버스 공격을 안 하고 대전을 쳤습니다. 재울 선수만의 본인만이 느끼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 현재 김준태와 함께 25점 하위에 쳐져있는 박현규 선수입니다. 자, 밀림을 이용해서 회전자까지 살려서 여기서 돌아나옵니다. 코너로기 발생해서 돌아나왔으면 득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짧아버렸습니다. 네이닝이 지나면서 이제 20분 전반의 전반전이 지나갔고요. 예은현 선수는 정말 본인만의 독특한 스트로크, 묵직한 스트로크로 메인이 어떠한 공을 짓게 할까 이런 약간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허예용 의원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약간은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죠. 옆돌리기 미스. 이어서 김준태. 바로 엎드립니다. 자, 좋은 공 만났습니다. 길게 구사를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길게 구사한 이유. 지금은 다이렉트로 지키게 되면 좀 더 짧게 지키기 위해서 큰 힘을 써야 돼요. 그렇다면 1.9 움직임이 커지고 두탁해지죠. 선수들은 같은 초이스, 힘을 빼는 초이스, 힘을 더 써야 되는 초이스 두 개가 공전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힘을 빼는 초이스를 선택합니다. 옆돌리기 93%. 자, 잘 되돌아오기. 초반에 이제 뱅크샷 시도가 상당히 많아요. 김준태 선수가. 지금은 훈련되어 있는 공이죠. 쿠션을 따라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회전량이 있어야 된다는 게 계산되어 있는 공이고 딱 걸려있어서 자신감 있게 쳤는데 회전량이 살짝 많았네요. 네, 지금 키스가 났죠. 키스가 나면서 투쿠션으로 이적구를 맞았습니다. 약간 얇은 두께로 대회전을 공략했는데 너무 두꺼우면서 투쿠션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폭풍전야처럼 전반전 최호일 유윤현 선수의 하이런 이후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선수들의 긴장한 모습도 보이는 듯합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작은 폭풍이 한 번 지나갔고 또 이제 새로운 폭풍을 기다리는 폭풍전야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다이렉트로 맞아야 되는데요. 짧아지기 십상인 공입니다. 자, 이 공이 서서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앞선 두 경기보다는 확실히 박현규 선수도 받는 공부터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현재 24점으로 최하위. 여섯 번째 이닝입니다. 박현규 선수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올라왔죠,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박현규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는지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유인현도 여기서 공타. 김준태 선수가 득점 세 차례, 공타 두 차례인데 세 차례 모두 1득점에 그쳤습니다. 옆돌리기. 1조구 컨트롤을 했는데요. 네. 1조구를 코너에 갖다 놓기 위해서 조금 두께를 쓰면서 수구는 분리각이 걸쳐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최우일 선수에게 다시 Q가 넘어갑니다. 아, 까다로워요. 정말 까다로워요. 안쪽으로 길게 보냈어요. 짧아지죠. 네. 예. 득점 실패. 이런 안으로 돌리기 허공이 떠 있는 길게 1,2,3 포쿠션을 치는 공이 이 직사각형의 당구대 안에서 가장 어려운 유해 공인 것 같습니다. 자, 박현규 선수에게 기회가 왔고요. 김준태 선수의 1득점 제외하면 지금 4이닝 최호일 선수부터 공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모처럼만의 득점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공을 받았었는데 쉬운 공이 왔을 때 경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봐야 되겠어요. 옆돌리기로 가고 있어요. 직접 노려보는 공입니다. 연속 특전. 공이 약간 까다로워요. 작은 체구에서 아주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줬었던 박현규 선수인데요. 자, 1조코 키스 처리가 까다로운데 키스 처리를 완벽하게 길게 했고요.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3점. 최호일이 먼저 치고 나간 유윤현이 받아줬고 소강 상태 이후에 이제는 박현규 선수가 득점 생산을 시작합니다. 반성 중단에 colon 발전을 시작합니다.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조쿠를 흰 공으로 해서 대이전을 길게 돌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거기서 1조쿠가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키스가 존재하나요? 왼쪽으로 돌리자니 바로 다이렉트로 나는 키스가 너무 크고요 지금 어떤 공을 보여줄까요? 박현규 선수 완전히 길게 보내는 방식으로 선택하죠 일단 키스는 문제없고 내공의 진행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어요 지금 길어지는 방식을 약간의 중단의 당점 회전력으로 선택했는데 중단의 당점의 횡의 회전력이 아니라 약간은 상단의 당점을 도움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1조쿠가 원쿠시를 붙였을 때 상단의 당점은 수구가 길어지는 역할을 해주니깐요 워낙 잘 쳤지만 정말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유인현 선수 지금 낮은 당점 아 직접 보네요 저 공을 얇은 두께로 대전을 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두꺼운 두께에서 낮은 당점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간 두툼한 두께에서는 어떤 공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너무 쉽게 선택을 하는데요 보통 대전을 좀 고민을 하다가 키스가 너무 걸릴때 교육직책으로 저런 선택을 하는데 너무 쉽게 하네요 더블쿠션 묵직하게 내려가는 모습이 내려가고 올라오는 모습이 네 나쁘지 않았어요 아까는 짧았지만 전체적인 공의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 빠지네요 자 전반전이 어느새 10분 안쪽으로 들어왔구요 김준태 선수는 30분을 지내는 동안 단 3득점 뿐입니다 현재 최하위 자 더블쿠션으로 가죠 여지없이 니공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보통 저런공을 횡단으로 한 번 더 갔다 오면 편하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이적구가 장쿠션에서 떨어져 있을때는 이 정상급 선수들은 반드시 확률보다는 정확함으로 치는게 추세입니다 예 보통 동호인들은 한쿠션 더 바라보고 뭐 쓰냐 아니면 포로 막 기대를 하죠 그렇죠 얇은 두께 탄력있게 돌아야죠 아 너무 얇게 겨냥을 했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이거 야 김태 선수의 두께 시수가 잘 없는 선수들이군요 엘리트 선수들은 자세가 낮고 곧은 스트로크로 인해서 아 엘리트 선수의 1조쿠가 저렇게 가까이 있는 공에서 이걸 놓친 공은 지금 아쉽네요 점처럼 보기 드문 실수를 했던 김준태 선수 코앞에 있는 공을 맞추기만 하면 돌아서 들어가는 공이거든요 사실 네 자 리버스 공격 역회전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아 네네 두꺼웠어요 네 두께도 두껍고 속도가 너무 느려서 예 밀리는 힘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최우일 선수가 현재 2위인데 뭐 아직 3,4위와의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네 2,3,4위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고 윤현 선수만 지금 1위로서 조금 의미를 보여주고 있네요 1경기도 뭐 안지훈 선수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나갔었죠 그렇죠 전반전에서 그렇죠 지금 시점부터 이제 따라갔었던 1경기의 후발 주자들이었는데요 자 속도가 살아있나요 서서 올라갑니다 특점 확실하게 리버스 핸드를 노렸던 박현규 선수의 득점 자 옆으로 돌리기 탄력을 살짝 살려서 완전히 길게 쭉 뽑아냅니다 연속 득점 오늘은 조금 초반에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박현규 선수가 좀 득점 위주의 경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본인도 뭐 어제 경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운이 좋았다 이렇게 겸손한 이야기를 남겼었는데요 아 뭐 겸손의 표현이고 운이 좋아서 이런 무대에 올라올 수는 없고요 뭐 초반에 공이 좀 쉽게 승 경우도 있지만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공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공을 다루는 모습들은 박현규 선수의 실력이 출중함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지금 같은 공이 빠지는 것이 어느 정도 긴장감의 표현이겠죠 네 조금 긴장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을 마냥 편하게는 못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유윤현 선수가 가장 평소의 모습대로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윤현 선수는 표정도 항상 포크 베이스고 지금 표정이 잘 안 드러나요 속으로는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떨리겠죠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귀엽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뭘 좀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걸면 또 해맑게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시는 모습이 네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주변 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얇게 그리고 길게 반대편 코너에서 지켜봅니다 김준태 득점 야 이게 얇은 두께에서 길게까지도 나오네요 자 김준태가 이제 공을 원하는 위치로 좀 세우고 있습니다 야 이 공을 지금 거의 1조 9를 안 맞은 것 같이 선이 움직이죠 처음부터는 맞아도 그죠? 선의 변화가 크게 없죠 그렇게 돼야지만 득점할 수 있는 공인데요 다시 밖으로 대회전 네 시작! 지금 방향만 반대지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맞아줬습니다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선수들의 점수가 워낙 져져있기 때문에 2큐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 공 들어가면 바로 공동 2위 3점 김준태 선수는 뭐 김맹재 선수야 말할까도 없고 조명호 선수가 군대를 간 상황에서 가장 핫한 20대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당구치는 스타일 성격, 공격력, 랭킹 이런 것까지 모두가 성장 속도가 엄청납니다 지금 김준태 선수는 허정환 선수를 옆에서 보고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클럽핸디를 50점을 두고 쳐요 네 네 클럽핸디를 50점을 두고 평균 에버가 1.78이 나오니까 엄청난 거죠 네 4점 좋아요 4연속 득점으로 이제 단독 2위로 올라갑니다 50점을 친다는 것은 내가 월드컵에서 항상 토너먼트에 가겠다는 각오잖아요 네 그 50점을 보통 3, 40분 만에 끝내는 모습들을 볼 때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네 붙어있는 빨간 공을 이적구로 선택합니다 탄력있게 자신감있게 들어가죠 내려가는 공 길알 기네요 이 공이 이적구의 두께를 여유를 가지면서 들어갈 때 기획이 힘든 공인데요 공의 구조상 똑같은 걸 느낍니다 봤을 때 아이고 짧을 수 있는 공인데 수구를 좀 묵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심해져서 길어 투쿠션으로 맞아버렸습니다 자 초반에 7득점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만 어느덧 33점까지 내려와 있는 최호일 선수고요 벗겨치기로 자 지금도 길어요 지금 이런 형태로 벗어나는 공이 너무 많아서 7득점 이후에 지금 2이닝부터 8이닝 모두 공탑니다 치자마자 본인이 느꼈죠 배팅을 쓸 거면 확실히 배팅으로 아니면 당점을 낮출 거면 확실히 당점을 낮춰서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어중간한 모습이 그려질 때가 있어요 절대 그게 30초의 약간의 함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준태 선수가 그런 얘기를 어제도 했죠 본인이 좀 황당한 공을 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30초 초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한 번 선택을 한 이후에서 다른 걸 치밀하게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치게 되는 성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현규도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대둘레치기를 가네요 대둘레치기를 가네요 자, 내려옵니다 특정 네 좋아요 이런 밖으로 돌리기와 되돌려치기는 항상 묶어서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바깥 돌리기에서 무리하게 선택했을 때 키스의 우려가 있을 때 밖으로 돌리기밖에 못 보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되돌아오기를 선택을 잘하시는 분들은 되돌아오기를 선택하면 밖으로 돌리기 키스를 편안하게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비껴치기 뭔가 이상하죠? 날카롭고 저렇게 날카롭게 들어갈 공이 아닌데요 어쨌거나 박현규 선수는 지금 3점, 2점, 2점 이제 큐가 조금 날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닝 들어가죠 이제 전반전 1분을 남겨두고 유윤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조쿠 키스를 두껍게 뺄려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두꺼운 두께에서 아차하면 밀리는데 자, 간당점으로 전혀 밀리지 않고 끌리지도 않고 직선의 움직임이 잘 나옵니다 두껍게 칠 수만 있다면 백말백중이네요 1조쿠를 두껍게 수구가 두꺼운 두께에서 수구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너무 좋습니다 보통은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날카로운 두께들을 선택하는데 지금 들면서 바깥 돌리기 성공 한캐스 님도 당구 치실 때 두꺼운 두께가 쉬워요? 얇은 두께가 쉽습니까? 저는 둘 다 어렵습니다 보통은 두꺼운 두께가 합리적인 두께죠 그렇지만 수구의 컨트롤이 어려워서 자꾸만 두께를 조절하면서 당구를 치는데 윤현 선수는 두께를 편하게 잡고 당점과 스트로이 깊이로 당구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코너 돌아와서 연속 3점 이렇게 두툼한 두께로 치다 보면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관건이에요 심리적으로 두께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힘이 들어가거든요 힘이 들어가고 싶은 상황에서 힘을 뺄 수 있는 게 스트로크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비껴찌린 세움 연속 좋아요 네, 감각적인 면도 매우 좋고요 연속 넓죠 이번 시합이 끝나면 지금 윤현 선수는 지금 가슴에 패치가 두 개밖에 안 달려있는데 두세 개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명한 선수들은 패치 개수들이 좀 많죠? 그렇죠 네, 윤현 선수는 이번 시합이 끝나면 로브컬들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선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네 자, 회전 볼까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니 넉점 9이닝을 치면서 17점 에버리지 2.0이 한 큐 모자랐던 전반전의 유윤현이었습니다 자, 무조건 다이렉트로 바로 노리겠죠 앞선 이닝 넉점 보여줬던 김준태고요 어느 정도의 5점이 보장될 수 있는 공인데요 진입 각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키포인트가 되는 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본인이 만들어낸 거죠 여기서 이제 다득점으로 이어가지는 부분 첫 번째 실타래를 풀어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항상 놓치거든요 이런 선수들과 일반적인 저 같은 선수들과의 차이점이죠 여기서 이제 반드시 뭔가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합니다 빨간 공도 또 컨트롤이 되겠죠 그리고 곧게 내려갑니다 연속 득점 약간 어려워 보이지만 일족구이 두께를 두껍게 맞춰둘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을 조금 더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흘끗 옆쪽을 지켜보고 브릿지를 잡습니다 좌측으로 옆돌리기 무난하게 들어갔어요 네, 끝까지 공을 조금 바라본 이유가 위험하게 본인이 원했던 곳에 살짝 얇았습니다 위험해졌죠 자, 김준태가 후반 막판 진격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세 이닝에서 현재까지 여덟 점을 뽑고 있고 좋은 포지션을 또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김준태 선수의 무서움이 이런 곳에서 납니다 혹자는 김준태 선수의 화려한 스트로크 강력한 스트로크에서 무서움을 느끼는데 그런 스트로크를 기반으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또 섬세한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능력에서 타클스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거죠 멋있는 공만 시원하게 잘 쳐서는 절대 이런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방금 같은 이런 기본적인 공들에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능력이죠 30초 정도의 시간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김준태에게는 상당히 긴 시간이죠 네, 판단이 똑바로고 명석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답게 인터벌이 필요가 없죠 넣어치면서 뽑아냅니다 자, 다득점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연속 득점 어느덧 유윤현 선수와 4큐차로 접근을 하고 있는 김준태 선수고요 3뱅크의 각을 재고 있는데 좀 다르죠 허정환 선수의 아쉬움은 조금의 3뱅크에서 지나치게 감각적으로 쳐서 조금씩 빠지는 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김준태 선수는 계산과 각을 같이 봅니다 감각적으로 그러나 야, 말하기가 무섭지 들어가주지 이번인 5점 만들면서 전반전에 9이닝 동안 13득점 조금 방심을 한 측면이 있죠 둘 중에 어떤 걸 맞아도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저도 그렇네요 흰 공 먼저 맞아야 되는 공이네요 최우일 선수 1이닝 득점 이후에 계속되는 공타였는데 짧아요 이렇게 되면 최우일 선수는 1이닝 득점 이후에 8공타로 전반을 마칩니다 1이닝에 7점을 치면서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었는데요 그죠?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어요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점수를 하나도 득점을 못하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을 건데요 네 너무 무기력하게 나갔어요 방금 공도 박현규 끌렸어요 대전까지 넘각합니다 오늘 공의 대부분 바깥 돌리기 안으로 돌리기 옆돌리기 비껴치기 기본적인 공들로 구사를 많이 하네요 확실히 다시 바깥으로 연속 득점 최우일 선수가 조금은 무기력하게 전반을 마감한 가운데 네 김준태, 박현규가 뒷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중결승 2조 경기도 후반전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바깥으로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3점 김준태 김준태와 이제 한퀴책 앞선 3번의 이닝 3점, 2점, 2점 그리고 2번 이닝도 현재까지 3점 자, 수구가 먼저 지나가는 방식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얇은 두께로 빠르게 돌아 나왔어요 그리고 득점까지 갑니다 넉점 공동 2위로 도약을 합니다 초반에 지금국과 방군과 같은 비슷한 모양에서 공을 맞추지 못하는 모양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득점이 이어질수록 타고감을 찾아가면서 본인의 정확한 공격력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6강전을 전체 2위로 통과를 했었던 박현규 선수가 전반, 막판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옆에 위기 마지막 볼까요? 들어갔어요 완전히 살아나는 마지막 이닝의 박현규 선수입니다 5점 득점으로 김준태를 뒤로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오랜만에 선수들의 정말 불타는 눈빛을 보니까 네 당구인이 안사람으로써 제가 일단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재밌기도 하고 자, 더블쿠션인가요? 들어갔어요 네 멋진 공격 성공해냅니다 자신감이 이제는 생겨나고 있고요 네, 안 쏘다 안 쏘다 아, 당구 다들 잘 치고 있어서 당구 정말 어렵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못 치지 않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잘 쳐서 올라가는 경기가 네 1경기에 이어서 준결승 2경기에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나 여기서 길게 벗어나면서 반반 정리하겠습니다 6득점 박현규 선수가 전반 마지막 이닝에서 하이런 보여줬고 그러면서 단독 2위로 전반전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유윤현, 박현규, 김준태 그리고 최호위를 순으로 전반전이 정리가 됐고요 전반전의 베스트샷 살펴볼까요? 아, 네 이 공이었군요 1점 첫 번째 조이스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공이라고 허윤현 위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민감한 각에서 뭐 시간이 쫓겨서 진 것도 아니고 다른 공위를 볼 여유가 좀 있는데 아, 서슴없이 상대하는 모습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시작부터 결승 진출자의 얼굴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와서 경기 이어드리죠 일산은 미시 드림센터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열기를 더하고 있는 코리아 당국 그랑프리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전반전 유윤현 선수가 치고 나갔고 김준태, 박현규가 추격을 하면서 이제 후반전 40분을 남겨두고 또 상당히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고요 후반전은 최호일 선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전반전 1이닝 7득점 이후에 8연속 공타 상당히 무기력하게 전반을 맞췄던 최호일 선수인데요 이제 후반전 첫 번째 공격을 임하겠습니다 최호일 16 김준태 40 유윤현 56 박현규가 48점으로 후반전을 출발하고 있는 준결승 2경기입니다 자 옆으로 돌기 길게 들어가죠 계속 빠지면서 네 짧아요 이런 이런 컨디션 안 좋을 때 아 스트로크 안 될 때 회전이 계속 줄어들고 팔로우가 안 나가서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예 이런 거를 경기 중에 근데 잡아내기가 알면서도 정말 힘들어요 부드럽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수심이 깊어지고 있는 최호일 선수 수심이 깊어지고 있는 후반전 두 번째 차례로 공격하는 김준태 안으로 대회전 1점 9 보내놓고 내려가는 공인데요 네 위험해요 돌아나갑니다 김준태도 공타로 출발 현재 선두 유윤현 선수는 세 번째 순서로 후반전을 돌입합니다 자 그럼 길게 속도 감겨주나요 네 1점 1점 야 이 경기에 잘 치는 것은 기본이고 뒷공까지도 이렇게 여기도치 않았데도 잘 서주면 경기가 편안하게 흘러가죠 맞는 방향도 너무 좋았죠 네 옆돌려치기 조금 얇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야 확실히 얇은 공격에서의 성공률이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두꺼운 두께로 공략하게 되면 수구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공이 움직이면 어려워지거든요 네 절반 정도의 절제된 두께에서 가야 되는데 너무 얇아져버렸고 회전력은 발생하지 못했고요 이제 박현규 선수입니다 야 밀면서 옆돌리기인데요 이 공이 늘어지나요 특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멋진 공격입니다 이 조콜 이 조콜 이 키스를 이렇게 밀면서 라인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아 이 키스를 뺀 라인이 너무 좋았죠 오랜만에 이렇게 대회에 보시는 분들은 참 교육적인 보고 배울만한 샷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이번 대회에요 이 키스 이 키스 이 키스 치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박현규 선수가 그래서 조금 더 무리한 두께나 얇은 두께로 뭔가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어중간해지는 거죠 저게 계속해서 어깨를 돌리면서 분위기를 다잡고 있는 박현규 선수입니다 총 초콜 저걸 선수 살아나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완전히 길게 라인 나쁜지 않은데요 자 모처럼 괜찮은 라인이 그려집니다. 전반전 1이닝 이후에 무려 10이닝 만에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답했던 흐름을 일단은 좀 탈피를 한 상황. 코너. 너무 깊어요. 생각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김수태의 킷을 피하기 위해서 수가 얇은 듯기로 먼저 지나가야 되죠. 김수태의 킷을 피하기 위해서 한 점을 만들었고요. 자 이번 공은 또 신중하게 집중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될 공입니다. 득점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 공인데요. 득점을 하면서도 1조구를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한 겁니다. 자 득점. 그리고 공의 움직임이 어떨까요? 완벽했어요. 1조구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는 정도의 속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역돌리기를 만들고 있는 김준태. 보통 좀 세계 정사급의 선수들을 보면 어떤 것을 제가 제일 많이 느끼냐면 칠만한 공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좀 잘 안 되는 선수들은 잘 안 풀리는 날이나 이렇게 했죠. 그럴 때는 좀 쉬운 공을 쉽게 놓쳐요. 어려운 공을 최선을 다해서 득점하는데 쉬운 공을 섣불리 다가가서 놓치고 그렇지만 야스퍼스도 세계적인 선수들은 저런 빅볼을 저렇게 오래 생각한다고 이럴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윤현 선수 현재 55점. 2위 박현규와 2큐, 3위 김준태와 3큐차 선두입니다. 1조구의 두께가 예민하죠. 먼저 보내면서도 1점. 이런 지금은 한없이 얇게 치게 되면 키스입니다. 그래서 1조구를 두께를 최대한 여유를 가져가면서도 내 공이 너무 지나치게 짧아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런 공의 스타일은 유윤현 선수한테 특화되어 있는 공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네.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준결승전 두 번째 결키 이건 예민한 공이죠.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개스까지 나면서 퍼져버립니다. 예민한 공이죠. 스트로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확한 온 포인트 회전력 두께 모든 게 다 조합이 맞아야 되는 가장 예민한 공 같아요. 저런 공이. 선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이렇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경기력에 집중하는 면에 있어서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또 뭐 경기 이상의 중요한 게 있는 거니까요. 호흡량이 아무래도 떨어지면 네. 집중력에서도 떨어지죠. 네. 자. 이 공이 옆쪽으로 살짝 비껴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수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할 만큼 최대한의 집중을 몰입을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선수들이 후반전 세 번째 이닝 최호일 선수입니다. 이제는 더 물러날 곳이 없어요. 길게. 3뱅크 샷으로 위기를 타게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까다로워요. 어려운 공 해결해냈는데 또 다시 까다로운 공이 섰죠. 자. 들어가는군요. 좋은 득점을 해결했습니다. 자. 공 하나하나 계속 힘든데요. 이번까지만 해결해내면 다음 공부터는 좀 풀려질 것 같은데요. 공이 한 번만 더 쳐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대에 올랐어요. 최호일 선수. 이 정도 공은 조금 해 줘야죠. 그래도. 더블 쿠션 올라갑니다. 공이. 득점. 연속 세 번 연속 풀리면서. 이번 공은 조금 풀리나요. 괜찮아지죠. 이제는 들어서. 쉽지 않은 공들 연속으로 해결하면서. 이제 기회를 만들었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길게 바깥으로. 본인의 힘으로 만들어낸 공이 장타로 이어나가야지. 승부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기나긴 공타. 득점 가뭄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까지 해결하는군요. 서서히 감각과 자신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금 샷에서 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아. 예민한 공이고. 조금 소심하게 조심스럽게 샷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의 스트롱을 믿고 과감하게. 득점 위주로 스트롱한 모습이. 좋네요. 역시 준결승전이네요. 지금도 약간은 까다로워요. 1조구리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심스러운 예비 스트롱. 자 1조구를 보내고 길 짧게 빠져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자 여기서 조금은 기네요. 처리가. 아 지금 1조구를 두꺼운 두께로 맞추면서도 득점을 할만한 이런 각들은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5점 득점하면서 일단은 벼랑 끝에서 돌아오는 최후일 선수입니다. 1조구 снова 물린 것 같아요. 2조구 만나서. 3조구를 붙였는데. 2조구 만나서. 3조구 만나서. 이 공이. 짧아요. 라인 자체는 잡혀있었던 라인인데요. 공의 출발과 도착점이 딱 좋았던 라인인데. 공의 전체적인 형태가 짧아지게 되겠다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죠. 굳이 얇게 맞추고 짧아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이었는데 아쉽네요. 격차가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후반장 이제 28분가량 남아있고요. 유윤현 특정. 첫날 경기에서는 75점. 이충복 선수와 한조에서 경기를 하면서 전인혁과 함께 본선에 진출을 했었고 어제 경기에서는 김준태와 함께 경기하면서 1.176에 해버리지 보여줬던 유윤현 선수 길게 돌아가는 공인데 깊었어요. 유윤현 선수도 간격을 지금 많이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들이 서로 까다롭게 쓰면서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도 매우 까다롭죠. 이렇게 빨간 공이 살짝 보이나요? 비켜치기 라인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비켜치기 쳐야죠. 자 이 공이 퍼져나갑니다. 이번 이닝은 최호일 선수가 점수를 좀 벌었어요. 5점 득점하고 김준태, 박현규 공타, 유윤현만 1점 준결승전 첫 번째 경기에서는 전반 1, 2위를 차지했었던 안지훈과 허정한이 후반전의 경기를 뒤집히면서 김휘동, 윤성화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고요. 이번 주는 전반전 1위 유윤현, 2위 박현규, 3위 김준태, 4위 최호일이었습니다. 이럴 때 내공이 노란색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요. 키스가 났고요. 지금은 키스를 이용한 공격이 들어갔죠. 이 공이 들어갑니다. 대단한 샷이 나왔습니다. 기가 뭐 무조건 하이라이트가 다 필요합니다. 이런 키스를 이용한 샷이 있군요. 딱 치자마자 모두 선수이 다 알았습니다. 이건 일부러 키스를 이용했다. 키스의 전체적인 라인이 완벽하다기보다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속도로 움직였을 때 돌아 맞는 타이밍을 멋진 해법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베스트 샷 하나가 최호일 선수에게 조금 긴장감을 풀어줄까요? 늘어져 주지를 못하네요. 방금은 키스를 이용한 전형적인 공들의 샷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패턴이 아니라 정말 시합 중에 보기 힘든 키스를 이용한 허공에 정말 감각적인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게 장타로 연결되면 더 멋질 텐데 그걸 다 해결해내고 그런데 공이 서주지 않네요, 쉽게. 관중들이 계셨더라면 네. 캐스 샷 이후에 들어갈 때 박수가 또 나올 법한 샷이었어요. 우리가 같은 박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샷이었죠. 자, 코너 돌아서 올라옵니다. 손죽이게 만들었던 김준태의 득점. 역회전을 가지고 밑으로 쳐져서 저렇게 돌았던 공이 안 맞기 힘든데 차하면 안 맞을 뻔했어요. 자, 바로 엎드리죠. 자, 장타로 연결되기 직전의 공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방향 좋습니다. 연속 득점. 야, 조금 안 좋게 맞네요. 조금만 더 정면으로 맞든지 안쪽으로 맞든지 하면 다운공이 여지없이 좋은데 안 좋게 쓸 만큼만 맞았습니다. 자, 끌어서 들어가죠. 회전력 스핀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천천히 코너를 태웠고 아껴어요, 이거는. 예, 벗어납니다. 이거는 솔직히 끄는 건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끌었을 때 짧을 수밖에 없는 강의거든요. 그걸 절제하다 보니까 살짝 길었습니다. 참 당구 어렵네요.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적당한 게 제일 좋아요. 적당한 게 뭐든 이래도 다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적당히 칠하는 선생님의 말이 제일 어려운 법이죠. 더블 쿠션 올라갑니다. 유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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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도 일단은 꾸준히 득점이 나오고는 있어요. 후반전 한 점 한 점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두의 입장에서 공타가 길어지면 경기 감각이 쉽고 정말 좋지 않거든요. 이렇게 1, 2점씩이라도 선두의 입장에서 득점한다는 것은 정말 괜찮은 흐름입니다. 이어지는 바깥으로 돌리기. 두툼하게 보내 놓고 떨어집니다. 2점 훑고 지나갔어요. 연속 득점 곧게 큐를 뻗으면서 짧아질 수 있는 공을 길게 또 만들어줍니다. 모양 자체는 비슷한데요. 더 두껍게 가죠. 만에 쓰냐 이렇게 가지 않죠? 다시 좁아져야 되는 공인데요. 좁아집니다. 연속 3점 이적구가 코너에 박혔습니다. 저 안에서 뭔가 더 좋은 해법이 있나를 일단은 보는 겁니다. 공이 멈추자마자 멈칫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유윤현 선수도요. 이 코너에 박힌 빨간 공을 끄집어낼 수 있을지 타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좋은 해법을 어느정도 참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비켜치기 짧은 라인에서 들어가는 라인이 있긴 있죠. 완전히 짧게 해서 원, 투, 쓰리, 푸 쿠션까지 노릴 것인지 조금 더 부드럽게 정확하게 쓰리 쿠션을 찾을 것인지 예민한 각이지만 빨간 공기를 접고 비켜치기 정확한 쓰리 쿠션의 라인을 푸 쿠션까지 봤나요? 진짜 진짜 체내 쓰리 쿠션으로 본 것 같은데요. 오, 네. 맞습니다. 딱 쓰리 쿠션으로 회전장을 살려서 치려고 하신 것 같아요. 폭 쿠션으로 보려면 최 더 빠르게 쳤겠죠? 좋은 초이스를 잘 찾았는데 아쉽게 짧았습니다. 민감한 각이었습니다. 워낙. 박경규 선수 타석에 조금 오랜만에 들어온 느낌인데 백겨치기 짧게 만들어냈습니다. 불어냈습니다. 특정 이 서바이벌이 확실히 공타 한두 번 치다 보면 몸이 식는 게 정말 순식간인 것 같아요. 정말 몸이 식어요. 아무리 많이 쳐봤자 10이닝밖에 안 되는 이닝 안에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니까요. 한 2, 3이닝 지나가버리고 나면 시간이 한 20분 지나가있으니까 이상해지죠. 원뱅크로 넣어주기 두께 좋아요. 무난하게 내려봅니다. 연속 특정 이렇게 되면서 박현규 김준태 선수가 2위 자리를 두고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양상 옆으로 돌리기 길게 충분히 칠만하죠. 1조급의 키스에 목적만 확실히 세우면 어떻게든지 다 됩니다. 이번에는 두껍게 키스는 두껍게 빼고요. 완전히 길게 들어가죠. 방향이 좋아요. 석자 글쎄요. 지금 정도 점수는 앞서 중결승 1경기의 점수 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네. 지금 경기가 일방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끝까지 가봐야지 승부가 나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키스 박현규가 석점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방금 라인은 조심했어야죠. 큐를 뒤를 살짝 들면서 회전을 높이면서 커브가 일어나고 본인이 원하는 두께보다 살짝 두꺼워지고 키스가 발생해버렸죠. 항상 조심해야 되는 라인입니다. 참 저런 라인 뻔히 알면서 한 수십 번 수백 번은 키스를 내봤을까 그래도 또 중요한 순간이 키스가 나는 그런 공이죠. 최우일 선수입니다. 안으로 짧게 부드럽게 내려보냅니다. 좋아요. 앞선 이닝에 멋진 키스를 활용한 샷을 집에 가서 몇 번은 돌려보고 싶은데요. 네. 흉내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키스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다 놓고 합쳐보세요. 키스는 낼 수 있죠. 타이밍이 안 맞춰서 그렇죠. 길게 늘어지는 공이죠. 못 밀어냈어요. 짧게 빠집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수구가 좀 오히려 윈현 선수가 잘하는 공이 윈현 선수는 저런 공을 거의 빠뜨리지 않아요. 수가 묵직해져야 되는 그런 공에서 최우일 선수가 한 두세 번 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준태 옆돌 느낌의 길게 득점. 김준태, 박현규 선수의 득점이 계속되면서 득점을 계속하곤 있지만 달아나지 못하는 유윤현 선수도 이제 긴장감을 느낄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우일, 김준태, 박현규, 유윤현 선수까지 지금 다 단타에 그치고 있거든요. 서로 답답할 겁니다. 자기가 한 큐만 해내면 그렇죠? 그렇죠. 훌쩍 도망갈 수 있는데 전부 다 단타에 그치고 있어요. 지금 서로. 자 끝까지 회전이 남아있었던 김준태 연속 득점. 지금 뭐 2, 3점으로는 서로 도망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7, 8점 이상의 하이런을 뽑아내는 담력도 상당히 대단한 거죠. 자 짧게 가는 공입니다. 3점. 3연속 득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든지 본인들의 실력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릴 수 있는 결국 단군은 멘탈 싸움입니다. 넣어지기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포지션까지 가능한 공입니다. 지금은 조금만 얇게 맞추고 속도를 조절을 하면 좋아요. 득점은 만들어졌고 다음 공의 모습 볼까요? 1적구 밀어내고 2적구를 찾아갔던 노란색 본인의 공 지금은 수많은 라인이 있어가지고 비켓치기 더블도 있고 단단장으로 올라가는 더블도 있고 비켓치기 오른쪽도 있고 수많은 라인이 존재합니다. 지금 그중에서 본인이 가장 자신이 있는 선택은 비켓치기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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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내리는 공인데요. 자 이 공이 서서 들어가네요. 득점되지 않습니다. 넉점 어려운 와중에 4점은 그래도 가뭄의 담비같은 점수네요. 김준태 넉점으로 유윤현과 두큐차 2위 두큐차 선두 유윤현 오늘 이 더블쿠션 성공률 굉장히 좋은데요. 또 들어갔어요. 반대편 돌아오는 공까지 득점 당점을 이용해서 수구를 다루는 능력은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툼한 더블쿠션에서 6번 시도 4번 성공 두툼한 공은 6번 아래였겠죠? 거의 다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구의 당점을 이용하고 수구의 성질을 어느정도 이용하는 이런 공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넉넉하게 겨냥을 했어요. 연속특점 유윤현 선수도 쉽사리 선두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힘든데요. 1이닝의 공타도 없이 1점, 2점, 1점, 계속 치고 있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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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멋있어요. 후반전에는 현재 홀인 선수만 타임아웃을 사용을 해요. 키스만 잘 빼면 바로 가겠죠, 당연히. 이야. 이번에는 지금은 회전력. 네. 너무 깊었어요. 이번 이닝도 2점이네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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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2점. 각도기처럼 회전으로 뻗어내려왔던 공이었는데 득점 안됐습니다. 박현규. 바깥으로 돌리기. 길게. 먼저 진입합니다. 득점. 지난 이닝과 이번 이닝 네 선수가 모두 득점에 성공하는 묘한 또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옆돌리기로 가는데요. 좁아지나요? 좁아지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퍼져나갔던 공이 지금 1적골을 두께도 좀 쓰면서도 박경윤 선수로는 스트록이 확실하고 속도감 있게 들어가면 충분히 짧을 수 여지가 있는 공이거든요. 그래도 약간은 본인이 원하보다 미세한 두께 차로 아깝게 빠졌습니다. 자 횡단 도저히 놓칠 수 없는 공입니다. 이 공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공이죠. 1단. 아직 최호일 선수도 충분히 가시권에 있어요. 절대 마음을 다른 선수들도 그리고 본인도 내려놓을 시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20점 차. 5점이면 따라잡히는 점수 차죠. 2위와 지금. 안으로 길게. 자. 예민한 공. 들어갔어요. 이렇게 얇게 맞으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넉넉하게 맞으면 당공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얇게 맞으면서 지금 전화위복이 돼서 여기서 장타로 이어 갈 수도 있는데요. 조금 깊지 않나 봤습니다만 가까스로 득점이 됐습니다. 이제는 옆돌려치기 민감한 공 어 이 공을 짧게 빠지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의미로 짧게 빠지는 건 아니고 이조쿠 두께를 좀 더 여유있게 쓸 수 있어요. 이조쿠가 단장장으로 해서 이조쿠 쪽으로 가는 키스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걸 해결하고 그리고 포지션까지 하기 위해서 두께를 좀 얇게 쓰다 보면 저런 현상이들이 생기죠. 그렇다고 뭐 저 선수들이 그걸 생각 안 하고 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계속되는 득점 공방 김준태 짧았어요. 오랜만에 공타가 기록이 됩니다. 네 지금 오차가 너무 컸어요. 김준태 선수 포키한 스트로크가 강력한 스트로크가 무기지만 차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10분 가까이로 시간이 떨어졌기 때문에 선수들의 서로의 서로를 향한 경기 운영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한큐안큐 가지고 있는 모든 혼을 다 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짧게 떨어지는 공 특점으로 갑니다. 결승을 위해서 아껴놓을 체력이나 뭐 알 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렇죠. 모든 걸 일단 쏟아 부어야 됩니다. 야 유윤현 선수 공타가 없어요. 이제 필요한 건 유윤현에게는 장타 한 방이면 안정권으로 갈 수도 있어요. 빠뜨리기 힘든 공이에요. 되돌아오기. 더우지에 빠뜨리기 힘든 공입니다. 연속 득점. 유윤현 선수 이번 경기 결승까지 올라간다면 완전히 정말 시내의 파란인데요. 다시 두 점을 더하면서 2위와 이제 여섯 큐츠 지금 이런 공을 보면 피켓 치기 짧게 바로 있죠. 이건 합리적입니다. 앞둘리기 노란 공을 칠 수도 있지만 이쪽과 워낙 가깝고 라인이 괜찮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길어요. 저런 모순을 보면서 그렇지만 유윤현 선수에는 주투기가 확실히 두꺼운 두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은 노란 공 오른쪽으로 앞둘리기 짧게를 보다가 두께가 부담스러울 때야 보는 공이거든요. 쳐다도 안 보고 가까운 공 두껍게 피켓 치기 짧게를 보네요. 다음 대회 때 그런 두께에 대한 훈련이 더해진 유윤현 선수를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선수생활 1년에서밖에 안 된 선수 방송국이 처음 경영민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걸 기대됩니다. 자, 횡단으로 그러나 끌어오질 못했어요. 김준태와 박현규가 나란히 공타. 최호일 선수에게도 계속해서 희망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은 심판이 잠시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요. 아, 지금 마스크가 끊어졌군요. 예. 괜히 끊어져 버려서 예. 새로운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수호 심판이 빠르게 또 경기 운영을 위해서 강력수칙 준수와 함께 최호일 선수에게 마스크를 건네줬고요. 어우, 좀 잘 착용을 하고 출발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괜찮아요. 처음부터 좀 삐댔겠습니다. 자, 잠깐 분위기가 환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최호일. 자수가 먼저 내려와야 되고요. 이런 최고의 선수들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보통 동호인분들이 두께의 어려움을 느끼거나 컨디션의 어려움을 느낄 때 방같은 공에서 얇게 맞추면서 회전을 살리는 걸 어려워하는데 최고의 선수들도 힘들 때는 똑같습니다. 지금이 점수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전반 끝났을 때 두큐차였고 앞서 박현규 선수가 공타 기록하면서 김준태 선수와 한큐차가 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일 김준태 공타 기록하면서 유윤현 유윤현 야 두꺼운 두께로 또 이걸 이렇게 짧게 가지 않고 길게 가는 예 그리고 유윤현 대단합니다. 예 스트로크 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고 싶네요. 정말 배팅왕, 스트로크왕 그런 별명을 생길 것 같은데 원래 동네에서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힘을 적당히 쓰는 공은 백발백중이네요 그리고 1조구를 두껍게 맞춰야 되는 공들은 정말 공이 멋있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스트로크가 좋은 선수들에게 3단은 정말 빅볼이죠 이번에는 안으로 짧게 시도를 합니다 오랜만에 힘 안쓰는 그런 공을 봤어요 이제는 서서히 시간이 떨어지면서 유윤현 선수의 자리는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투 뱅크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약간은 부드럽게 들어와야 되죠 유윤현 선수의 힘이었으면 1조구를 아예 횡단 역회전을 주고 강력하게 횡단으로 쳐버려도 득점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투 뱅크 샷을 치기에는 2조구가 좀 붙어 있어 가지고 물론 충분히 할 만한 각이었지만 말입니다 박현규 옆돌리기 갑니다 최대한 10분 두께에서 밀림을 억제했는데요 천천히 좁아지면서 득점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큐차 앞서가는 박현규 선수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고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어지는 기회에 오우 키스 빠졌어요 탁정 갑니다 손을 들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고 1조구를 조금 도톰하게 맞추면서 보내고 내려오기에 충분한 공인데 수트록이 좀 딱딱하면 항상 스쿠트가 발생하고 보는 것보다 얇게 맞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했죠 1조구를 조금 먼저 보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그런 속도였죠 쿨하게 왼손을 들어 보였어요 계속되는 옆돌리기 또다시 또다시 이번엔 키스를 빼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은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점수 카운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심판과 또 경기 운영석에서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서바이벌 경기에서는 선수들은 본인의 점수가 맥주면 이런 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심판진에서 카운트를 다 해주기 때문에 오로지 믿고 하기 때문에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해야 되죠 지금 이수호 심판이 선수들에게 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정 없이 가나요? 아 정정이 된 것 같군요 두 점을 득점을 했는데 한 점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현규와 김준태 선수가 한 큐차 최우일 선수는 약간은 오기력하게 거의 지금은 나오지 않는 각이었죠 나오지 않는 각을 역회전을 이용해서 길게 떨어뜨려 봤는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최우일 선수의 선택이 김준태 선수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게요 이제는 끝이 짧게 진입하면서 특정 갑니다 중요한 점수였는데요 네 중요한 점수였고 지금 뒷공이 손으로 세운 것처럼 섰어요 이걸 포지션을 볼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득점이 되고 있으면 승리의 여신이 돕는 거죠 바깥으로 돌아서 이 공의 득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역전하고 있는 김준태 다음 공이 어떻게 쓰나요?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행운의 여신이 도와주는 듯 했으나 이번에는 공 3개가 또 레일에 붙어버립니다 박현규와 김준태의 치열한 2위 싸움 결승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 엄청난 무대입니다 지금은 정말 지금은 결국은 중요한 타임아웃을 이 시점에서 사용을 하고요 실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김준태 선수 인공을 얇게 맞추면서 배팅으로 감아 올리려는 생각도 했는데요 자세가 또 예의치 않고요 어제 경기 보여줬던 예술 구성 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준비 완료 3초 2초 1초 남기고 갑니다 횡단으로 끌어보려고 했습니다만 내려오지 않았어요 지금의 타임아웃을 사용하고 어려운 공격을 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웠으면 그냥 치는 거 타임아웃을 아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기서 유윤현 선수의 득점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오늘 경기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한 점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윤현 선수가 2, 3점 득점하고 박현규 선수가 2점 득점하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죠 김준태로서는요 그렇죠 박현규 선수는 반대로 그런 시나리오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유윤현이 어떤 공을 주는지를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볼 것 같아요 디펜스 당하면 정말 좌절스럽고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윤현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 구태어 디펜스 하는 초이스는 하지 않아요 박현규 선수를 억지로 떨어뜨리려는 디펜스 하는 초이스는 절제하지 않을 거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이제 1분 안쪽으로 가거든요 네네 옆돌리기 키스가 나면서 득점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도저히 계산이 안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닝입니다 이 키스는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유윤현 선수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유윤현 선수 자 지금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갈까요? 이 키스가 났고 이제 박현규 선수에게 어떤 공이 갑니까? 박현규 노란 공으로 겨냥을 합니다 이 순간에 가장 떨리는 사람은 두 명이 동시에 떨릴 수밖에 없네요 김준태 선수는 자기가 치는 것처럼 떨릴 거예요 아마 몸을 풀고 어깨도 풀고 팔도 풀고 마음까지 풀고 이제는 마지막 이닝입니다 서바이벌 이거 정말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 김준태의 시선이 향하는 곳 이 테이블에서 득점이 나오면 최소 승부치기 자 키스가 났어요 그리고 이 공이 돌아가면서 결국은 결승 진출 김준태가 만들어냅니다 멋진 모습 보여주었던 유윤현 선수 그리고 박현규 선수의 마지막 스트로크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김준태가 각각으로 결승전에 합류를 합니다 김준태 선수 한 번은 잘 쳐서 올라가고 한 번은 하늘이 도와서 올라가고 멋진 웃음을 마스크 안에서 짓고 있습니다 베스트 샷은 무조건 베스트한 샷이죠 이 선수 최우일 선수의 샷이고요 이건 이번 대회 최고의 샷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창의적인 샷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확률을 만들어냈던 좋은 샷입니다 허무하게 스리뱅크 샷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세에 보이지 않는 스리뱅크 샷이 아닌 멋진 샷이었습니다 유윤현 선수가 1.9 굉장히 높은 에버리지로 선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김준태와 박현규의 치열한 2위 싸움 특히나 경기 중반에는 점수가 잘못 올라가는 해프닝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갔으면 경기가 좀 이상하게 될 뻔했죠 그 한 점 때문에 결국은 2위 자리가 결정이 난다는 거죠 우리 한장이 캐스터가 큰일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정교하게 가야 되니까요 오늘 정말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결승전에 진출한 유윤현 선수를 박지영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시작부터 구둑점 놀랄만한 경기력을 펼칠 유윤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경기 시작하자부터 선배들이 깜짝 놀랄만한 샷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느끼기에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어제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못 펼쳤던 샷 같은 거 그리고 숙소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멘탈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좀 열심히 쳐보기로 독한 마음 먹고 열심히 쳤습니다 사실 유윤현 선수가 방송대회 같은 건 많이 경험이 없으실 텐데도 긴장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거든요 멘탈 관리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셨는지 꼭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큰 방송대회는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뭐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승부처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초반에 다득점이 나왔을 때 그 상황부터 시작해서 어깨부터 해서 제가 오늘은 컨디션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모든 샷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만의 플레이 스타일은 이런 것이다 평가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예민한 공들보다는 조금 더 편한 공 두께를 맞히더라도 얇은 공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공에서도 길게 나올 수 있는 공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편하게 치려고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편안한 샷들을 이제 트로피를 눈앞에 두고 결승전에서도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주실 건가요? 사실은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요 이제 이왕 올라온 김에 지금 하는 대로 더 열심히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욕심 나시죠? 마지막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윤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유윤현 선수 담백하지만 뭔가 다부진 각오를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3쿠션 서바이벌 1차 대회 결승전 진출자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윤성하, 유윤현, 김준태 선수가 되겠고요 아 정말 대회 시작할 때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결승전 매치업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태 선수는 우승 멤버 중에 한 명이 들어있었지만요 유윤현 선수 신예 놀라운 다크어스, 새로운 스타, 그리고 베테랑 선수 좋은 대진이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펼쳐진 대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해도 그 선수만의 감동의 스토리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코리아 당국이랑 프리 서바이벌 3쿠션 1차 대회 결승전은 잠시 뒤에 쉬었다가 김희동, 윤성하, 유윤현, 김준태 선수의 결승전 돌아오고요